신임 법무부 장관이 또 의지가 중요한데 결국 그게 문제인 거죠 쫄짱부들만 이름들 덕실덕실 거리는 대한민국에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인이 탄생해서 일거에 뭡니까 선거 도독질한 놈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검사가 한 명 정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거를 도독질한 그리고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자들을 일거에 뭡니까 정의의 칼로 내치는 그런 장관이나 그런 검찰총장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친 김에 2022년 또 윤석열 대통령이 326만 표 이상을 여러분들 도독질당한 3구 대통령 선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의 또 하나의 지역인 서기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표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훔쳐간 겁니다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4% 정상적인 투표는 차이값 사전투표 투표일 빼기 당일투표 투표일이 0에서 3% 정도 안에 머물러야 되죠 특히 선거 같은 경우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14% 마이너스 12%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선거 데이터입니다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동별로 관내사전투표 그다음에 당일투표 이렇게 후보별로 다 득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치입니다 이걸 누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을 조작한 사람들도 하나도 걱정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엄벙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중앙선거관리회는 헌법기관이니까 헌법기관이 발표하는 모든 후보별 득표수는 이렇습니다 발표하면 한 사람도 이것이 의문을 갖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작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야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그림을 보니까 분명히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 아니까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 수학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것을 뜻합니다 제조한 것을 그러니까 엄청난 제조 대역제인 겁니다 국민들이 그 많은 여름 시간을 들여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그 표는 관계 나이 관계가 없고 뭘 했는가 하니까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들 입맛에 맞춰 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에라이 이재명이 함께 몸이 쑤셔 넣어주고 윤석열이 함께 빼앗고 등심처럼 그렇게 주물럭주물럭 만져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든 숫자가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는 게 이게 메이드 인 중앙선거 관련해 가천시 중앙선거 관련해 만든 숫자입니다 2017년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여러분들 이 숫자는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도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이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언어영니까 정신나간 친구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걸 분석하겠냐 안심했겠죠 뭐 그걸 여러분 딱 분석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숫자가 완전히 만들어있다는 증거가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가 투표자들이 서기표시 시민들이 던진 표수를 합친 게 아니고 서기표시 시민들이 사전투표에서 뭘 했던지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든 그런 정확한 관계식이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관계식이 여러분 뭡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얼마를 훔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24,265표에서 15%를 빼앗은 겁니다 심상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750표에서 263표 15%를 빼앗은 겁니다 그게 3,900두표인데 그것을 이재명 후보와 꿀커덕 하고 삼켜버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3,900두표가 더해지고 국힘당과 정의당 후보에서 3,900두표를 빼앗는 그런 선거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컴퓨터를 계산해보니까 제주시보다 좀 심하게 조작했네요 윤석열과 심상정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총 5.795%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플러스 5.795%를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딱 발각이 된 겁니다 두 가지를 합치게 된 이유는 뭡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귀포 시민들이 참가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총 11.6%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게 여러분 딱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그럼 표를 몇 표나 훔쳤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여러분 노란 것이 선관위 발표된 총 득표수입니다 합계가 그리고 여러분들 1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게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뭡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로 여러분들 수정 보완한 것이 4번 자료입니다 그래서 진짜 총 득표수가 맨 밑에 있는 노란색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서귀포 시에서 총 5만 5,434표를 받았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작된 것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5만 1,532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서귀포 시에서 5만 929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훔쳐간 것을 다 환원시키고 나니까 5만 4,569표를 받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5만 5천표, 윤석열 5만표, 약 5만표 차이로 서귀포 시에서 이재명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이재명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승리한 겁니다 이재명은 5만 1,532표, 윤석열은 5만 4,569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귀포 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이 4천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분명히 승리했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료를 믿을 수 없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의 이름들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해보니까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3천37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승리한 선거를 패배한 선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기가 찬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짓을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설은 조작설이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가 광범위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딱 계산이 안 됩니까 위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일 빼기값을 구해보니까 총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6%를 3구 대통령 선거 서기표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3%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3%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3%를 다 뭡니까 수정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율을 구해보니까 이재명 46% 윤석열 50% 심상정 4%인 겁니다 그래 구해가지고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을 빼가지고 보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1.3 플러스 0.15 다 오차범위인 겁니다 조작을 한 것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다 뭡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발표하면 바보 천치들이니까 국민들이 그냥 다 네 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았죠 그런데 제야 전문가 날밤을 쐈다 분석해보니까 뭡니까 11.6%를 표로 이동시킨 겁니다 중앙콘트롤타워에서 적은 인력으로 감행한 김영환이 아니고 감행한 4.15 선거사기의 결정적 증거는 서버 로그 데이터에 있지만 그것은 이미 모두 다 인멸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자체에 찍혀있는 범죄 행각은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김미영 VON 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서버 로그 데이터는 여러분들 필사적으로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포매팅해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없앨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당당하게 발표한 당당하게 발표한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공식 이 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당일투표, 거소선상투표, 제외국민투표 이렇게 선거 부분을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후보열 득표수를 이 득표수가 바로 뭡니까 최종적인 최후의 증거입니다 모든 범죄 행각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하나도 여러분들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 행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정발하지 않고 하나도 분실하지 않고 어디에 들어있다 그들이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찍혀있는 겁니다 범죄 증거들이 이거를 그냥 제야 전문가 찾아낸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조작했지 윤석열이 함께 15% 빼앗고 심상경이 15%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이 함께 줬지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난 상태에서 입 다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채널에 좀 탄압이 있더라도 이거 말 안 하고 살겠습니까 이거를 공병호 tv가 이런 보도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그냥 입 다물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이거 보고 검찰총장이 입 다으면 그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죠 신임 한동훈 법무부장이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핸섬하고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말도 절제있게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병호 tv 한번 보시고 이거 보고 있죠 이거 보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아 그 사안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선거를 다 다 그냥 주물럭거린 겁니다 국민을 한마디로 졸로 본 거죠 한마디로 졸로 봐가지고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 표를 마음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왜 동료했냐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6%를 훔쳤으니까 4.15 총선은 전국평균으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훔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례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표수가 늘어나니까 얼마나 해피하는 겁니까 오 해피 데이인 거죠 이게 뭐 참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전투표 동료하는 겁니다 모든 선거는 표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당일투표는 손을 대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날 당일투표 맞추고 바로 개표가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집중기로 사전투표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발전시킨 사람들은 긴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제를 그냥 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는 그냥 6.25 전쟁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6.25 전쟁은 그래도 전선이 맹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싸울 의지가 있었고 이거는 뭐 내부의 적들이 혼재가 돼가지고 멀쩡한 놈들도 그쪽 동네에 넘어가가지고 부정성급다고 떠들고 다니고 하니까 이게 개판이 아니고 난장판이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죽을 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콘트롤타워에서 적은 인력으로 감행한 4.25 선거상의 결정적 증거는 바로 서버 로그 데이터에 다 숨어있으면 그거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완전 범죄했다 오 해피데이 이제 다 완전 범죄했다 대법관들 다 삶았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못한 게 뭐가 있노 너희는 너희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못 없었지 그 선거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너희가 어떤 도독질을 했는지 다 밝힌 겁니다 너희가 도독질을 이런 식으로 했잖냐 너희가 그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 신임 법무장관이 입을 다물어 다들 잘 사시오 신임 검찰총장이 입을 다물어 야당이야 자기들이 주도했을 테니까 입을 다무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인간 세상입니까 이게 짐승 세상이죠 이게 짐승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나라가 거들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딱 정리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이루어졌던 모든 종류의 소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돌려서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선거 사기를 치른 행위는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6.25 전쟁 다음으로 중대한 사안이다는 거죠 6.25 전쟁 다음으로 그것은 체제를 전복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지수를 와해시키는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뭡니까 저항의지가 없으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살수 떠날 테니까 6.25 전쟁만큼 중대한 사안이 터졌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당신이 되고 나서 6개월 흘러도 그냥 말 한마디 안 해 그건 아니죠 그거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이런 선거 데이터에 찍혀있는 범죄 행각을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서 리서치를 하고 공병호 tv가 숱한 채널에 대한 뭡니까 채널 성장이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콘텐츠 나가면 천명이 천명 봅니다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고 나라가 불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 자체에 찍혀있는 범죄 행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